아 핸드폰 얼굴로 이제 내 얼굴 찍어서 하는 거야? 대박이네 머리 크면 안 돼? 시바 그런 게 어딨어? 머리 크면 공부 못 합니까? 아 페이스 스캔 찾았다 Can not see your face 아니 바이 페이스 내 얼굴을 얼굴로 인식을 안 해 아니 자꾸 얼굴이 아니래 여러분들 얼굴 인식하고 싶은데 Can not see your face 아니 나 얼굴이라고 이게 아니 이거 얼굴을 못 만들어서 게임을 못 하잖아 아니 게임을 6만원에 샀는데 얼굴을 인식을 안 해가지고 게임을 못 해 아니 나 이게 얼굴이라고 나는 마이 페이스 아 또 씨바 얼굴 아니래 개새끼가 이거 배불뚜기는 농구 못 합니까? 아 누가 이런 X같은 게임 붙여냈지? 걔 갓게임이라면서? 개 갓게임이라면서? 효율아 자 이거 핸드폰 들고 카메라로 오빠 얼굴 찍어주는게 어 오빠 얼굴 아니 그거 가만히 해 돌려 오빠가 돌려 얼굴 맞춰줘 아 뭔데 왜 내 손바닥을 얼굴로 인식해? 아니 이럴거면 이 게임 얼굴 인식하는거 말고 그 사진관이랑 연결을 해 그냥 사람 기분 나쁘게 하네 이 게임 왜 얼굴이 아니라고 해? 아 아 기대되는 기대돼 certified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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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오늘 켜만 갑니다. 나 얼굴 스킨 켜만 갈게요. 내 얼굴을 찾아서. 아니. 여러분 얼굴에 그림자 많은 걸 이렇게 생긴 걸 어떡합니까? 돼지라고 그렇다고? 살 때문이야? 나 지금 그렇게 어딨어? 내가 이거 꼭 하고 말 거야. 내가 개새끼야. 아니 목이 없어서 그런가? 아니 뭔 게임이 폰 고정해야 되고 뒤에 배경을 해야 되고 조명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게 농구 게임 맞아요? 아니 입단 테스트가 왜 이렇게 빡지? 근데 아까는 얼굴 업로드 실패했다가 이렇게 됐었는데 이번엔 원트거든요. 다행이다. 날이 좋다. 암! 암! 아 좀! 셀카봉 가져왔습니다. 아 나도 얼굴이라고! 아이고! 아니 시발 왜 이제 코코멍을 사람으로 인식해? 밤 이렇게 했는데 얼굴 인식한 거 아니야? 코만? 사람으로? 얼굴이 아니야 나는? 됐나 이제? 이제 얼굴로 인식하나? 하하하하하하 좀 다 못해겠어. 멜끈자님 별풍선 네에겐 감사합니다. 존자들의 삶은 너무 피곤한 거 같다. 아하지. 아irie. 아 목..목..목 없어 됐어! 됐어! 목 빼니까 됐어 아 목이 없으면 너 꼭 못해? 응 그래 여기 어떻게 찍냐면은 잘 봐 어떻게 된 거야 이게? 이게 어떻게 된 거야? 오빠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? 나 몰래 뭐 먹었어요? 오빠 큰일 났다 어떡해 오빠 자 찍어라 자 얼굴 여기 동그라미 딱 맞춰서 아 저 놀리지 말고 빨리 빨리 그래 이번이 진짜 될 거 같아 됐다 됐어 여러분들 나 맞아? 진짜 누구야? 해킹당한 거 같은데? 입술 왜 돌아갔냐? 아니 코는 왜 피에 들어왔어? 한 대 맞았잖아 아 여러분 나 눈이 한 쪽이 안 해 안 해 안 해 아 근데 여러분들 아 이건 심하잖아 이걸로 하는 거는 이거 모질이잖아요 이거 아니 코가 코가 삐뚤어졌잖아 이거는 아 근데 나 진짜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요 여러분 그 동그라미 안에 얼굴 다 들어가야 하는 거야 아 뭐야 아 뭐야 나 이렇게 생겼어 애들? 아니 근데 왜 코랑 입술 다 삐뚤어졌나? 아 이걸로 해 너무 억울하게 되겠어 아 여긴 사람이잖아 아니 뭐 오크가 됐어 아 그 한국계 미국인이에요 등번호 94번 잠재력 일단 리바운드의 제왕 알아서 그러면은 딴딴이로 할게요 신장 2.13m 체중 존나 늘려 몸무게 125kg 양팔 길이 거의 원숭이야 득점아 야 거의 뭐 채취수구만 어? 미래랜드 재미없기만 해봐 나 지금 게임시간 3시간 걸렸어 지금 게임평이 되게 좋아? 거짓말하지만 스팀의 대체로 부정적이었어 나 키 겁나 큰 인데 가자고 어서 페이시티 페이시티 포 더 호옷 나 덩크 덩크 3초 3초 국룰 날 줘 날 3초 국룰 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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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볼 리바운드 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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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볼 다 줘 다 줘 그렇지 이 맛이야 이거지 이거지 아니야 농구 게임은 너무 재밌는데 룰을 이해를 못하겠어 룰을 여러분들 너무 재밌고 절대 여러분들 때문이 아니라 진짜 룰이 너무 어렵다 그냥 상대 골대에 넣는 게 끝인 줄 알았는데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어릴 때 스포츠 좀 많이 할 거야 신고 많이 만들 거야 제가 잠시 카이로 서포트 농구를 하다 보니까 제가 농자라리인 줄 알았어요 나 그 농구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해보니까 알겠는데 아예 그냥 농구공만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농구공이구나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